지금 지난번에 이제 1차 먹이로 줬는데 지금 거의 다 녹았죠 그죠 지난번 보다 훨씬 매실이 쭈글쭈글 해졌어요 그리고 색깔들도 이제 많이 나왔고요 또한 이제 애기 너무 많이 나왔네요 그죠 그런데 지난번 하고 확연히 다른 것이 이제 매실 자체가 굉장히 이제 쭈글쭈글 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게 되면 삼포압 작용이 잘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한번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발효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이 6월 13일이죠 한 15일 정도 되가는 것입니다 15일? 15일 정도 그다음에 양배추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발효가 지금 잘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죠 거품이 이제 많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배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옆에 있는 것은 오미자 바로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지금 새롭게 지금 오늘 담았고요 그래서 이제 발효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발효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매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액도 많이 나오고 매실 상태가 굉장히 쭈글쭈글 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맑죠 액 자체가 맑죠 그래서 달지 않는 명품 효소의 특징은 이제 재료가 쭈글쭈글 해져서 삼투압 작용이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로는 액이 참 맑습니다 그래서 물처럼 맑은 상태 그러다 보면 이제 당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재료의 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세하게 인식을 해서 그것은 이제 관찰을 잘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냄새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향 색깔로 아니면 농도로 확인을 하는 방법을 갖다가 잘 인식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실 발효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적양배추 발효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갖다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발효 과정이 일어나니까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갖다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구독을 하셔가지고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시안 원장의 힐링막 플러스 TV 많이 시청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자주 돌아오셔가지고 그리고 발효가 진행되는 원리들을 갖다가 체크를 해 주셔서 하시고자 하는 발효 과정들을 갖다가 공부가 돼서 달지 않는 명품 효소를 잘 만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우 맥주 남列 제가